자 여러분 6월 모의 평가 잘 보셨습니까? 사실 좀 쉬웠죠? 쉬웠다고 하는 게 맞죠. 쉬웠다고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어저께 선생님이 정말 카톡, 문자, DM 엄청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잘 봤다고 신난 학생들 너무너무 많았고. 정말 정말 많았고. 그 다음에 사실 못 봤어요, 힘들어요 학생들도 좀 있었어. 일부. 진짜 일부. 그러니까 잘 본 학생들이 진짜 확실히 많았던 것 같고. 했던 학생들은 확실히 오르니까 되게 기분 좋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도 쉬울 거다?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야. 지금 어쨌건 현재 시점으로는 코로나 사태 터지고 해서 다들 되게 힘든 이 시점에. 어쨌건 그래도 여기서 시험까지 불수름 나오고 이러면 학생들이 다 멘붕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되게 되게 쉬운 시험이 됐던 것 같아요, 6평은. 이제 9평도 한번 봐야겠지. 9평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겠지만. 뭐 아주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이 정도로 나온다면. 진짜 누구나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니까. 이 찬스 놓치지 마시고 누구나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러면 뭐 사실 다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그래도 이 안에서 킬러라고 했었던 문제들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21번 한번 볼까요? 여기 봐. 21번. 우리가 이건 21번이지만 사실 이게 가형으로 가버리면 18번 문제로 나왔었어. 가형에서는 또 18번, 우리 나형에서는 21번으로 출제되던 문제였다. 자, 보니까 지수함수. 두 곡선 y는 이퀄 2x 승과 그 다음에 y는 이퀄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 아이고, 2차 함수네요. 그렇죠? 지수함수와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요고 요고라고 하자. 그래 놓고 x2가 x1보다 클 때 다음 중 오른 것은 그랬어. 그렇지?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보니까 ㄱ, ㄴ, ㄷ 보기를 딱 보니까 아이고, 올드한 스타일이다. 그렇지? 옛날에 자주 나왔던 거야. 물론 선생님 불꽃 개념에 가면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 되게 많아. 근데 옛날에 하여튼 우리 ㄱ, ㄴ, ㄷ 문제가 지수 로그 함수 쪽에서도 막 출제됐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형태인데 그러면 이제 그래 놓고 ㄱ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 지금 뭐야? 지금처럼 뭐 2분 1보다 커요? 작아요?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건데 대충 그리기보단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정확하게 조금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게 좀 그려볼게요. 여기 봐요. y축. x축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y는 이퀄 2의 x 승인제. 그냥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자, 얘. 그래. 어디 지나? 0,1 반드시 지나야 돼. 지수 함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하면 여기가 1,1. 그럼 여기가 1,2. 맞아요? 그러면 저 지수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생겼어. 자, 그 다음. 얘는 누구냐면 얘는 얘는 y는 이퀄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야. 그치? 2차 함수야. 자, 보니까 2차 함수인데 y절편이 2예요. 그 다음 여기다가 1 넣어봐봐. 뭐 돼? 0. 그렇지. 마이너스 1 넣어도 0. 그치? 그러면 이거 명확하지. 어디? 여기 1,0. 그 다음에 여기 찍을까? 마이너스 1,0. 지날 거고 그 다음 또 어디 지나? 0,2. y절편으로 이렇게 지날 거야. 그치? 그리고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어우, 좀 이쁘게 이랬으면 좋은데. 조금 더 이뻤으면 좋은데. 자, 자, 자. 이해 가요?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쁘게 해보자. 이렇게.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떨어지지. 여기까지 되니?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또 얘기해보자. 2차 함수야. 쌤이 개념 강의할 때, 적중, 백제할 때 뭐 계속 떠드는 얘기야. 2차 함수가 수능에 딱 나왔어. 한마디로 딱 뭐라고 말하면 된다 그랬어. 대칭성. 알겠어? 2차 함수는 무조건 뭐야? 대칭성. 맞아? 지금 딱 보니까 누구를? 그렇지. y는 이콜 0. 다시 말하면 y축을 가지고 뭐하고 있어? 대칭하고 있다. y는 이콜 0이래. 미안해. x는 이콜 0.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딱 대칭하고 있어. 자, 이런 상황이지. 그렇지? 우리 이쁘게 그래프 딱 그렸어. 자, 그려놓고. 이제 그다음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그래. 얘랑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점이 나와요. 하나, 둘. 맞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x1이라고 할 거고, 이 두 번째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 그럴 거야? x2라고 얘기를 할 거래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려놓고, 오른 건 뭐예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지. 그렇지? 이렇게 하죠. 여기는 이제 x1, y1. 이거 x2, y2야. 그렇지? 어, 그려놓고 옳은 것은 뭐니? 그랬어. 먼저 기역. 기역. 어렵지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x2가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봤죠. 자, 쌤이 이거 개념할 때 계속 했는데. 누가 커요, 작아요? 물어봤어. 특히 그래프 주고 대소 비교. 다시 그래프 주고 대소 비교 물어봤어. 뭐하라고 그랬지? 대입. 맞아? 대입하라고 얘기했었어. 개념상 한번 써놨을 거야, 쌤이. 자, 대입. 다시 말하면 지금 x2는 어딨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이 지금 커요, 작아요? 물어보는데 그럼 2분의 1을 넣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또 하나 물어보자. 크다, 작다래. 우리 크다, 작다의 수학적 정의가 뭐야? 크다, 작다의 수학적 정의. 수직선상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뭐라고 정의해? 크다라고 정의해. 왼쪽에 있는 값을 뭐라고 정의해? 작다라고 정의해. 그렇죠? 그럼 지금 x2보다 2분의 1이 작대. 그럼 2분의 1이 작다라는 얘기는 2분의 1이 어디가 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쪽 가서 있으면 돼요, 이쪽. 이쪽에 만약에 2분의 1이 있으면 더 작은 게 되는 거거든? x2보다. 그럼 장난 큰나? 그럼 2분의 1을 대입해봐. 대입하면. 오, 여기다가도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누가 더 크면 돼? 얘가 더 커지면 되네. 만약에 2분의 1이 더 x2보다 크면 이쪽이거든? 그럼 이쪽은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누가 더 큰 값이 되냐면 얘가 더 큰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어찌 됐건 넣어보면 되겠네요. 2분의 1 넣어보자. 2분의 1, 2분의 1 넣었어. 그럼 2분의 1 넣으면 2의 2분의 1승이죠.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봐. 자, 말로 해볼게. 2분의 1 넣으면 제곱하면 뭐가 돼? 4분의 1.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다가 2 더하면 2분의 3. 그렇지. 그럼 2분의 3이네. 맞아요? 어, 그럼 이거 뭐야? 루트 2죠. 이거 2분의 3이야. 잘 비교가 안 돼? 그럼 양쪽 제곱해보자. 어차피 양순과 확실하니까 제곱, 제곱하면 이거 뭐 돼요? 2대곱. 이거 제곱하면 2, 4. 3, 3은 9니까 4분의 9는 2보다 조금 더 크다. 그치? 오, 어쨌건 얘가 더 크네요. 설명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누구 값이냐면 얘가 이 값이거든요. 음,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아하,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게 우리 그냥 지수 함수에서 집어넣은 것보다 더 크네요. 다시 말하면 2분의 1은 어디 위치한다? 그렇지. 이쪽에 위치하는구나. 괜찮아요?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해 갔어? 어, 그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됐지? 어, 어렵지 않아. 기억 맞아요. 다음, ㄴ. ㄴ 딱 쳐다보니까 어이구 y2 빼기 y1이 어떻대? 작대요. 누구보다? x2 빼기 x1보다. 맞아? 음, 자, 얘는 뭐 얘도 딱 아주 정형화된 거지. 그치? 딱 보는 순간 어? x2 빼기 x1? 붙어볼게. 우리 x2가 x1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면 얘는 무조건 그렇지. 플러스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부등호가 딱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봐야 돼. 그치? 어, 그럼 여기 플러스야.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나눠도 괜찮아요? 오케이, 나눠. 나눠버리면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x2, 아이고 x2 빼기 x1 분의 뭐야? y2 빼기 y1 요게 뭐보다? 그래, 1보다 작지롱 요렇게 나오죠. 괜찮지? 어, 그리고 얘를 딱 쳐다보니까 요게 바로 뭐예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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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그렇지. 요거 기울기네 기울기. 오, 그럼 요것의 기울기? 그럼 여기 봐봐. 얘 기울기는 x2 빼기 x1 여기 있고 y2 빼기 y1 아, y2 빼기 y1, 미안 미안. x1, y1 그 다음에 x2, y2 그렇지. 그 둘의 뭐야 지금?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그 기울기가 누구냐면 여기로 보니까 아이고, 요거거든. 요거, 요거. 요거거든. 괜찮아? 어. 근데 얘가 뭐라고? 1보다 작아? 아, 안 보이네. 뭐지 뭐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자자자. 기역, 니은, 디귿 문제의 특징이 뭐야? 기역, 니은, 디귿 문제의 특징. 연결돼 있어. 기역에서 확인한 바가 니은으로 기역, 니은에 확인한 바가 디귿으로 그럼 기역을 잠깐 보니까 기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2가 2분의 1보다 커 그랬어. 어, 2분의 1보다 커? 자자자. 선생님 여기서 딱 봤어. 2분의 1.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봐봐봐. 2분의 1 여기서 한번 넣어보자. 아까 요 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이라고 그랬냐면 2분의 1 컴마 몇이라고 줬죠? 그렇지. 2분의 3이라고 줬거든. 보여? 어, 2분의 1 컴마 2분의 3. 맞니? 어, 그러면 자자자 잘 들어봐. 2분의 1 컴마 2분의 3. 아, 2분의 1 갔을 때 어, 2분의 1 컴마 2분의 3. 2분의 3. 그럼 자자, 여기 봐. 여기를 마이너스 1 컴마 0이라고 하면 자,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1 컴마 0이잖아. 그치? 그럼 잘 들어봐요. 마이너스 1 컴마 0에서 2분의 1 컴마 2분의 3까지 이렇게 연결해볼게.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아?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해해줘. 요거 요거 괜찮아? 그치? 그럼 자자 봐. 여기서부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빼봐. 몇 나와? 2분의 3. 2분의 3에서 0 빼봐. 몇 나와? 2분의 3. 어이구. 지금 요 뻘건 거 내가 그린 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기울기가 몇인 거야? 그렇지. 1인 거지. 보여? 어어. 요거 기울기가 1인 거네. 그러면 얘 기울기가 1보다도 얘가 어때요? 그래. 작네요. 괜찮아요? 어. 작네. 아. 작네. 이거 ㄴ. 맞아요. 됐지? 물론 요렇게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말했잖아. 요거 뭐라고? 그림 잘 그리면 된다고. 그림 잘 그리면 돼. 그래서 교과서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항상 그래프 나왔을 때 지수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 이차함수 할 때도 항상 교과서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 하나 들어있냐면 모눈종이 위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 요것도 지금 기울기가 1이야 아니야. 그래. 이게 또 맞지만 진짜 정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요거를 내가 모눈종이를 한번 만들어봐. 모눈종이를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점을 딱딱 찍어서 그래프를 한번 싹싹 그려봐.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거든. 그러면 거기서만 딱 봐도 벌써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가 정확히 보여.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요걸 정확하게 점을 딱딱딱 찍어가지고 모눈종이를 정확하게 만들고 거기에 맞게 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딱 그려놓으면 그려놓고 기울기를 딱 갖다 놓으면 요게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바로 보이지. 이해갔어? 그렇게 보셔도 된다. 자 다음. ㄷ. 보통 요게 ㄷ이 좀 어려웠죠. ㄷ이 좀 어려워가지고 많이들 ㄷ에서 좀 버벅거렸을 것 같은데 자 2분의 루트 2보다 누가 y1, y2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줬어. 자 이게 뭐냐. 그쵸? 둘을 곱했어? 곱했어? 보통 여러분 곱이 나오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뭐야? 곱이 나오면. 쌤은 요게 기출을 좀 풀어본 사람들은 아마 이제 처음에 요렇게 접근했을 것 같아. 선생님도 처음에 딱 그렇게 느꼈거든. 어? 잠깐 곱이네? 넓이? 어? 잠깐 이거 넓이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넓이? 요 생각을 살짝 먼저 했어. 근데 y1 곱하기 y2 y1, y2 아이고 뭐 그거 곱해서 넓이 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치? 이거 아닌가? 어? 아닌가? 그리고 딱 보니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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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y1, y2인데 여기 봐요. 여기 지수함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x1 넣으면 y1 되는 거고 x2 넣으면 y2 되는 거니까 요걸 요렇게 바꿔도 괜찮니? 요거를? 와우 2의 x1 곱하기 2의 x2 요렇게 써도 괜찮지?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 다음 끝. 얘는 2의 와우 x1 곱하기 x2라고 해도 괜찮지. 그치? 곱으로 써도 되잖아. 아 곱이래. 뭔 소리야 미안. 합으로 써도 되잖아. 맞죠? 지금 지수끼리 곱했으니까. 그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와우 신난다. 요거 통일할 수 있네. 자 요거 2의 몇 승이야? 2분의 루트 1이라는 게 뭐니? 그렇지. 루트 2분의 1이잖아 얘들아. 요거 루트 2분의 1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치? 루트 2분의 2니까 요거 2분의 1승하면 루트가 되는 거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승 한 게 요거죠. 따라와요? 마찬가지 얘는. 2의 몇 승? 9루의 0승. 요렇게 이렇게 되잖아. 그럼 밑이 2짜리니까 어차피 증가하니까 그대로 풀어버리시면 되니까 얘는 결국에 와우 요렇게까지 풀리죠. 요렇게까지. 괜찮습니까 요거?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풀었나요? 여기까지 푼 사람들은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 혹시 여기까지 못 풀었다. 그래 못 풀었어. 잘한 게 아니라 반성하셔야 되고. 그럼 못 풀었는데 그 다음 어떡하지? 못 풀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해봐. 지금 사실 인강이니까 스톱 시켜놓고 잠깐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 이러고 이제 어떻게 가지? 왜냐면 이게 내가 같이 이렇게 해준들 끄덕끄덕. 좋은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주어져 있는 것들이 많잖아. 이것들을 다 지지고 붙여가지고 이 관계를 찾아내는 걸 거 아니니. 그치? 한번 해봐. 해봐. 했죠? 했다고 믿을게. 했지? 했지? 어서 빼는 거 했다고 믿을게. 자, 그럼 좀 봐봐요. 요렇게 부등식이 나왔어. 한방에 풀기보단 요렇게 가야겠지? 요렇게 하나 그치? 요렇게 둘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먼저 요쪽부터 보자. 요거 요거. x1 더하기 x2가 0보다 작아요. 그랬거든? x1 더하기 x2가 0보다 작아요. 잠깐, 잠깐, 여기 보자. x1 어딨어? 여기 있어. 그치? x2 어딨어? 여기 있어. 맞아? 어. 그럼 x2랑 x1이랑 둘이 어떻게 했대? 더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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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했는데 0보다 더 작다고? 0보다 더 작아지려면 x1 값이 마이너스 값이고 x2 값은 플러스 값인데. 그치? 어. x1 값이 더 어딨다라는 걸 왼쪽에 있나? 뭐 요거 좀 확인을 해야 돼. 어떡하지? 근데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지, 얘들아. 여기 봐봐. 2차 함수 하면 한마디로 딱 뭐라고 설명하라고 했어? 대칭성. 다시 2차 함수 뭐라고? 대칭성. 그럼 잘 들어봐. 요게 지금 대칭성. 대칭되어 있거든. 요 y축에 대해서. 그럼 잘 봐요. 요기가 x1이야. 그치? 근데 요걸 요렇게 가져와서 요기다 찍어봐. 그럼 요기에 어떤 점이 찍히는데 요 점이 찍히는 값과 요 값을 둘이 더하게 되면 몇이 될까? 0. 그렇지. 이해가? 어. 다시 다시.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을 둘이 더하면 몇이 될 거냐면 이 x값을 더하면 0이 될 거야. 그러면 이 x1이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x1이 될 거거든. 그쵸? 근데 요기 보니까 x2가 어디 있어요? 더 왼쪽에 있네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걸 대칭시켜서 나온 값보다 x2 값은 더 어때? 더 좀 작은 값이겠네. 그러면 요 x2와 x1을 둘이 더하면 무슨 값이 나오게 돼 있어? x1 값이 더 작은 마이너스 값이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음수 값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값. 괜찮나요? 요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맞아요. 라고 하면 된다. 설명이 같죠? 설명이 같지? 오케이. 음 그러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여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x1 더하기 x2보다 더 작다고? 오케이. 그럼 x1 더하기 x2? 이거 지금 어떻게 써먹지? 자. 얘기했죠? 기역, 니은, 니은 문제는 뭐라 그랬어? 위에 주어져 있는 걸 지지고 볶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어. 그리고 위를 요렇게 좀 쳐다보니까 쳐다보니까 일단 기역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 기역에서 내가 명확하게 아는 게 하나 있다. x2보다 누가? 그래. 2분의 1이 더 작아. x2는 2분의 1보다 크대. 괜찮니? 어. 일단 요거 하나 알아냈어. 그래. x2가 2분의 1보다 커. 내가 요거 좀 명확히 이제 알고 있다. 그쵸? 응. 그 다음에 잠깐만. 그러면 이제 1로 잠깐 가서 얘라 2분의 1보다 더 크다. 어. 그럼 요렇게 하나 더 해볼까? 요거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쌤이 요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고 요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x2 빼기 마이너스 1. 요렇게 된다는 거 보이나요? 요거 보여? 어어. 어. 좋아. 좋아. 이거 됐네. 괜찮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양을 가지고 껴맞춰 만드는 거야. 야. 그러면 됐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x2 빼기 x1이 더 크다는 건 일단 확인이 됐어. 근데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요쪽이 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x 그래. 바꿀게 자리. 2 플러스 x1이 더 크니? 이거잖아. 그러면 끝. 이거 똑같고요. 얘도 똑같고요. 누구만 비교하면 돼? 요 놈만 비교하면 돼요. 맞죠? 그럼 잘 보자. 마이너스 1과 x1을 잠깐 비교해 볼게. 일로 가봐. 오. 됐어. 요기 x1이 있고 요기 마이너스 1이 있네. 마이너스 1과 x1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x1이 더 오른쪽에 있어. 다시 말하면 여기 봐봐. 이 x1과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커? 그렇지. x1이 더 큰 값이지. 얘보다. 그럼 생각을 해봐. x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한 게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근데 x2에다가 이 마이너스 1보다도 더 큰 값을 더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을 보다 크겠지. 설명 이해갔어? 이해가? 어. 그러네. 되네. 되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ㄷ. 오케이. 맞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ㄱ과 ㄴ과 ㄷ이 전부 다 맞다.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5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지금까지 ㄱ, ㄴ, ㄷ 문제가 나오면 아주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ㄱ, ㄴ, ㄷ 문제가 나오면 5번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알았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술 중에 대부분 다 5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이고. 맞아? 5번, 3번 제외하고는 거의 안 맞던 것 같긴 한데 어쨌건 5번이 엄청 많았으니까 정말 위험한 발언이지만 혹시 수능을 낡아서 진짜 모르겠다. 그럼 이제 5번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ㄱ, ㄴ, ㄷ 다 맞다. 됐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